이 작품을 보면 일본은 두 번 다시 못 가게 될 겁니다. 1986년에 있었던 끔찍한 원전 사고의 진실, 그 안에 숨은 수많은 희생의 가치,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경고까지, 영화가 아닌 5부작 드라마 체르노빌 리뷰입니다. 1988년 레가소프는 체르노빌 사고에 관한 진실을 테이프에 녹음한 뒤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전, 체르노빌 원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관계자들의 사건 수습은 더디기만 하고, 러시아는 이 사고를 감추기 위해 급급한데요. 그러나 살릴 것은 살려야 하는 법.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레가소프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과 함께 눈물겨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1986년 사고가 실제 사고였기 때문에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무섭고 섬뜩했던 진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보내는 섬뜩한 경고가 담긴 시대극 드라마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은 같이 미드 보는 남자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 바로 체르노빌입니다. 이 드라마는 HBO에서 만든 드라마고요. 국내에서는 왓챠 플레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 드라마는 미니 시리즈입니다. 5부작이고요. 시즌 2니 3니 하는 거 없이 그냥 한 시즌에 딱 깔끔하게 끝나는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다시 일본은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있었던 체르노빌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그 사고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와 똑같은 일이 바로 후쿠시마에서 있었잖아. 일본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에서도 저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엄청난 재난사고가 터졌는데 정부에서는 이 일을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있고 감추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건 그냥 시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방사능이 줄어들었다고 개구라를 치고 뭐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이렇게 확 그냥... 사고 자체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면서 전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드라마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드라마에 나온 거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실제 상황입니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원전 안으로 들어갔던 인부들이나 이 지하에 땅굴을 파기 위해 동원된 광부들 또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것들 모두가 다 실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선량한 시민들의 운명을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면은 이 원전의 직원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직접 그 두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서 온 방사능을 직접 쬐면서 들어가는 모습 또 원전 사고가 쫙 멀리서 났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고인지 모르고 마치 불구경하듯이 아예 업고 나와가지고 원전 사고 구경하던 모습 이런 장면들을 보면 와... 가슴이 막 미어지고요. 너무 슬프고 가슴을 막 옥죄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드라마 초반에는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에요. 심지어 연출도 기가 막힙니다. 막 그 가이거 개수기 그 소리 문 닫는 소리 뭐고 터지는 소리 이런 그 공포 막 어우 막 무서운 거 게다가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제발 좀 피해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막 손에 막 땀이 흥건해지고요. 또 보다가 더 무서운 거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 밥그릇 하나 지키겠다고 막 사고의 규모를 축소해서 보고하고 막 이런 대가리 새끼들 보면 막 열불이 막...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바로 다큐멘터리 같은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또 드라마적인 재미를 놓치고 있느냐 그렇진 않은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일단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과 그것을 수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뭐 낯선 용어들도 나오고 정확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후에 레가소프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뭐 가령 그 중에 하나만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뭐 수치가 이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엑스레이 찍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하하하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치는 그 측정기가 기록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수치였던 것이고 심지어 그 수치마저 엑스레이를 수백 번 찍는 것과 같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상황들을 알기 쉽게 콕콕 찌르듯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상황과 정보 전달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의 주인공 캐릭터 개개인의 드라마에도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데요. 처음에 사고를 수습하러 갔던 소방관과 그의 부인 이야기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고요. 또 주인공인 레가소프의 이야기 특히 와 저는 이 드라마의 디테일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가소프가 처음에 자살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 실제로도 자살을 했었고요. 근데 전혀 저는 이 사전 정보를 모르고 봤거든요. 레가소프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요. 근데 고양이가 한 마리인데 갑자기 고양이 밥그릇을 되게 많이 챙기는 거야. 어? 고양이 밥그릇을 왜 이렇게 많이 챙기지? 설마 자살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자살하더라고.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왜 집 좀 오래 비울 때 밥그릇 사료 여러 개 놓고 가잖아요. 그런 어떤 사소한 디테일이 나오는데 아 이 작품은 저런 디테일도 챙겼으면 다른 디테일은 믿고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인 보리스라는 인물도 처음에는 그냥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는 대충 문제 해결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처럼 보이다가도 레가소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요. 이 캐릭터 역시도 드라마 말미에는 아 정말 저 사람 정말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알면서도 저랬구나 하는 몽클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캐릭터 하나하나의 드라마도 놓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다큐멘터리적인 사회고발 메시지도 좋았지만 그 안에서 매끄럽게 극을 이끌어 나가는 캐릭터의 역할 분담도 상당히 좋았다. 물론 정말 고증을 잘 한 드라마이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 드라마도 픽션이에요. 드라마를 위해서 창작된 캐릭터도 있고요. 창작된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들 또 그 사건들에 대한 대처라든가 어떤 사건들을 해결했던 방식들은 사실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시고 흥미를 느끼셨다면 실제 역사와 이 드라마를 비교한 글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하는 데 혹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뭐 우리는 이미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짓의 대가란 무엇일까? 그 외에도 이 드라마는 아주 뛰어난 연출력 그리고 심도 깊은 드라마 이해도 높은 정보 전달까지 완벽한 세 박자를 갖추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펜딩을 통해 저를 정기원해 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현님께서는 스크린도 넘어올 듯한 복사 넘나 소름 돋는 스릴러보다도 더 무서웠던 드라마였어요. 정말 저도 보면서 와 이 정도까지 무서울 줄 몰랐고 이게 또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사건이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가슴 아프고 막 그랬기 때문에 스릴러나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섭게 봤던 것 같습니다. 요로결석의 요정님께서는 지난 몇 년간 본 영화 드라마 통틀어서 가장 공포스럽고 동시에 가장 휴머니즘적이었습니다. 덫! 녹는 장면은 못 보고 스킵했습니다. 아 정말 끔찍한 장면들도 사실 나와요. 왜냐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모습들도 나오니까 이 드라마를 마음 편하게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원스를 미찌님께서는 판도라 보고 있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 판도라가 그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판도라는 이 작품에 비하면 와 갈 길이 멀다. 유튜브의 댓글입니다. 두알린 구시보님께서는 누군가의 욕심과 누군가의 안일함 국가의 거짓말과 무능한 대처가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지옥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속 보면서 14년도 봄의 그날 사건이 떠올랐던 건 저뿐만인가요? 모두가 예 떠올렸을 겁니다. F조아님께서는 인물들의 무지에서 오는 안전불감증과 시스템의 비효율성이 시청자들을 스스로 공포에 빠지게 하는 재난처럼 짧고 강렬한 드라마 맞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공포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그런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작품이었어요. 스프링레빗115님께서는 시즌2는 후쿠시마 시즌2에 대해선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참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체리노빌도 지금 만들어지고 나서 러시아의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건 뭐 진실이 아니다. 어쩌나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도 사실 지금 자기들 막 엄청 축소하고 막 지들 맘대로 막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HBO에서 후쿠시마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용한 님께서는 이거 꼭 봐야 할 미드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5부작이에요. 5부작인데 이게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에피소드 하나가 근데 다 따지고 봐도 한 6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요새 영화들 막 2시간 40부씩 2시간 50부씩 하는 영화들 많잖아요. 그런 영화를 한 2편 정도 본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충분히 하루에도 다 정주행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덕진 님께서는 원전사고라는 긴박함과 소련 안에서 있는 비밀경찰에 대한 공포감을 잘 조성한 것 같아요. 배우들 연기도 대단한데 나중에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실제 사진과 배우들 외모도 똑같던 것도 놀랐고요. 역시 미국 드라마 시장은 차원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미국 드라마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미국 드라마는 아니고요. 물론 별 볼일 없는 드라마들도 정말 많은데 간혹 이렇게 나오는 이제 명품 드라마 HBO나 뭐 넷플릭스 혹은 이런 유료 채널에서 나오는 드라마 중에는 웬만한 영화 그 이상의 퀄리티와 노력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가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긴 배우들을 캐스팅을 했냐라는 생각이 정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용진 님께서는 보면서 제 몸이 아픈 느낌이었습니다. 몰입감이 장난 아니네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드라마는 잠들기 전에 자기 전에 이제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보면서 막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막 막 이러면서 봤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느끼면서 보신다면 아마 남일 같지 않은 드라마처럼 느껴지죠. 현정헌 님께서는 댓글을 처음 남겨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안 남길 수가 없네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어쩌면 한국의 인근 국가에서 이보다 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을 했습니다. 후쿠시마는 체려노빌보다 심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최대한 담담하게 상황을 직접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멋있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강추합니다. 저는 엉준 님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끔찍한 상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들이 이미 후쿠시마에서는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어떤 일들은 감춰지고 어떤 일들은 은폐되고 축소되고 왜곡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날을 세워서 지켜봐야 되겠죠. 정세희 님께서는 가이거 개수기 소리를 이용해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간 긴장하게 만들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 2편이었나? 하여튼 거기에서 되게 용감한 3명의 대원들이 들어가서 할 때 가이거 개수기 소리가 되게 막 귀를 엄청 막 때리잖아요. 근데 그 느껴지는 공포,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몰려와서 그런 사운드를 활용한 이 드라마의 연출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연출했던 연출자들의 다음 작품이 빨리 어떤 작품일지 몰라도 굉장히 기대가 될 만큼 좋았던 작품이었어서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처음으로 이렇게 마인드헌터에 이어서 드라마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미드들은 저도 예전에는 미드 받고 최근에는 많이 못 봤고 선별해서 보긴 했습니다만은 길어서 못 보는 것도 있고 또 시즌이 반복되면서 미드 알죠? 미드는 시즌이 반복되면 슬슬 단물나 빠지고 있어요. 그런 패턴이 그런 것들이 없는 드라마들을 찾다 보니까 드라마 리뷰가 제 채널에서는 이제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보시고 싶은 드라마 리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마존의 더 보이스라든가 몇 편의 드라마 리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또 앞으로의 드라마 리뷰도 궁금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아 목이 계속 잠기네. 지금 하루 동안 8편의 리뷰를 촬영을... 연달아서 촬영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떠들어서 목 상태가 많이 갔네요. 아 그동안 밀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직도 밀린 게 더 있는데... 늦게 오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좋은 영화 드라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